누구든 자신을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. 교황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유흥식 추기경의 일성은 겸손이었습니다. 현실 정치 세계, 특히 여당 지도부 보면 그 반대죠. 윤핵관이든 이준석 전 대표든 낮아지지 않으려고,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 보이는데요. 정치와 종교는 가까워지면 안 된다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제 발언, 여권 지도부가 새겨봐도 좋겠네요. 마침표 찍겠습니다. 권력 포기는 겸손의 용기.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